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In this video, we will study five essential and simple sentences. Today, I am worried about 전 모모이가 걱정돼요. When the meaning of is clear at the context, the subject can be omitted in Korean. Okay, look at the example. 전 제 친구가 걱정돼요. 전 제 친구가 걱정돼요. 전 제 친구가 걱정돼요. 전 제 친구가 걱정돼요. 전 제 아들이 걱정돼요. 전 제 아들이 걱정돼요. 전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요. 전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요. 전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요. 할머니 건강이 걱정돼요. 전 제 미래가 걱정돼요. 전 제 미래가 걱정돼요. 전 제 미래가 걱정돼요. 전 내일 시험이 걱정돼요. 전 내일 시험이 걱정돼요. 전 내일 시험이 걱정돼요. 네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파이팅! 제 미래가 걱정돼요.